너도 놀다 가라. 근데 얘네는 식구가... 혼자야. 혼자 왔네. 오, 아직 싱글이야. 이걸로 소리들겨. 우와. 형 이거 할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혀를 말아? 응. 이걸로... 눌러. 그리고 공간을 만들면서... 잘한다. 잘한다. 안 해. 형 이상한 거 잘하네. 이거 왜 잘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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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이랬는데. 띄욱, 띄욱. 이거 맛있겠다. 저 cloudy 정도인갑니다. 저 이제 오고 있어. 아... 아... 갈라. 갈라. 갈라, 진짜. 이 캠핑 와서 요리를 해 본 사람. 아유, 멋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우리도 슬슬 반찬 꺼내고. 잠깐, 잠깐. 인터내셜을 살짝. 일부러 젓갈류로 좀 꺼냈어요. 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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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친해지니까. 아... 왔어요. 와... 와, 이렇게 맛있겠다. 와... 이야... 박 셰프. 이야... 땡큐, 땡큐. 아, 냄새 좋은 것 같아요. 아, 튀기네. 좀 다리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오! 오예!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바람 잡는 거죠. 네. 그러라고. 다리 어떻게 6개나. 아, 6개? 닭다리, 닭다리. 아니, 다리 이거 2개 떠도 되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둘째가 그 다음 뜨겠습니다. 자. 우와. 고른 거잖아요. 저 그냥 좀... 다음 사람은 뭐 예의 좀 지킵시다. 아, 배고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까 뭐 물기 안 닿았습니까? 뭐, 치우가 어디 있어? 드려버렸어요? 형 씨? 아니, 소금, 소금, 소금 so. 소금, 소금, 소금 후추 해서. 빨리.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맛있다. 아...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음! 아유. 야, 그런데 진짜 압력 소재도 안 했는데 되게 부드럽네. 우와, 진짜. 음! 아... 음... 음! 너무 감사해요. 어, 진짜. 와... 음! 아유! 우와, 진짜. 와... 여기요? 지금 딱 궁합이고. 마늘. 고맙다. 아주 맛있다. 아, 형, 감사합니다. 제가 했네요. 이 마늘 자기들끼리 좋아하라고 이런 거죠. 야, 형. 정말 맛있다. 아니, 내가 한 건 아니라 자기들이 끓은, 알았어, 끓은 건데. 저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넣어도 되나, 형님. 마늘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응. 부드러워. 음! 마늘 그렇게 넣었는데, 마늘 향은 거기 싹 잘 스며든 것 같아. 에휴, 좋다. 에휴. 에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어. 에휴. 맞아, 예상은 했어.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아. 아, 맞아요. 이게 우리가 걸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아, 예의체는 또? 한 그릇 더 가야겠다. 예의체 나름대로 맛있거든. 와, 이거 맛있네. 이야, 맛있어. 아, 줄 서신 거예요? 응. 이야, 진짜 근데 이거. 기완이 아니고. 이거 밥이거든요? 같이 먹어. 아, 이거 몸보신한다, 진짜. 여기 와서. 아, 여기서 몸보신 이렇게 하네, 진짜로. 선생님, 저희 오늘 몸보신 하는 날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 앉아, 앉아. 와, 와. 여기 와요? 제가 챙겨온 잔이요. 진짜? 네. 이야, 감성인데? 네. 이야, 근데 이거. 귀엽다. 삼계탕도 있는데? 음! 몸보신, 기왕 몸보신 하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셰프. 고맙소. 같이, 같이 여행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와인의 고장이 와서 이거. 한국에 와 있네. 한국에 와 있네. 아, 근데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아, 이거 해먹겠다. 닭다리를 가지고. 아, 맛있다. 끓여넣고. 아, 참. 아. 여기가 좋은 것 같아, 나. 맞아. 맞아. 뭔가 집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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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느낌이 있잖아. 맞아. 오늘 같은 날이 있으면 쉼표가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나는 이 길도 너무 좋았어, 사실. 최고야. 사실 이 토스카나 평원 자체. 이 길도 너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 길이? 트레킹 자체가. 아, 하늘. 구름 너무 예쁘다. 어우, 좋다. 다음에 이태리에는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건 진짜. 세상에 마지막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 잊지 못할 트레킹이었고. 아, 오늘 진짜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그 20년 전에 여행할 때. 프랑스도. 그 뭐야, 그 아비뇽 그쪽. 이렇게. 아비뇽! 브루스리그에 있던. 아비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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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야야, 근데 소리 지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거나 등 돌리거나 이러면 안 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밑에 짐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 거야. 눈 가려줘.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만약 달려들면 제가 싫어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쳐다보시면 안 돼. 너도 놀다 가라. 근데 얘네는 식구고. 혼자야. 혼자 왔니? 오, 아직 힘들이야. 재밌는 체험 많이 하네. 자연주의 캠핑장이야. 야, 진짜 자연주의다. 얘네들이 여기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자기 집이잖아. 이 타임에 음악 한 번 딱 듣자. 아, 맞아요. 아, 아까 이겼는데 너무 좋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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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demás 약간... 어... 예수. 너에게 노래를 불러анд about this person. 이거 L typicallyler. 아, isn't it this guy? You're playing well... 어, 연습을 좀 하시네요? relatively一下, Yeah, you're playing well? 나... 아... 지금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보가 아닌un ills.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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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몰래까 이거 내가 보낼까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